안녕하세요 우루자대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고기가 좀 잘 나오네요 지금 1호지에서도 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2호지에서도 오전에 고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바람이 좀 줄고 파도가 좀 약해지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도 우루자대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들때 왔다 오우 사이즈 흑향어 오우 다 끌고 다녀 오우 여기 안에는 아까보다 파도가 불치잖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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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 오키되네 았 오우 й 오우 예 어 이쪽ziel 돼서 파도치니까 일로와 어 ved 오랜만이라도 일로와 좋아 간식 줄게 오 나이스 아 아쉽다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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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대 부르셔야 돼 오 낚시대 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 나이스 오 사이즈 괜찮다 오 물고 나왔어 물고 나왔어 야 사이즈 야 사이즈 오 빵빵해 빵빵해 왔다 왔다 야 갑자기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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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갑자기 고기 오늘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나이스 나이스 오 야 골이 야 계속 잡으셔 오 야 나이스 왔어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정세체 정세체 날아와 오 제대로 먹으러 왔어 굿샷 끝 또 오 예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